사우나의 사우나 야야야야 개이들은 사우나 어떻게 가냐? 뭘 어떻게 가? 아니.. 사우나가 남자들 다 걷잖아 그러면 막.. 뭐 좀 그러냐? 야.. 군대 인연도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그거 몇 시간 좀 있는다고 뭔 일 나겠냐? 개이면 아무 남자한테나 다 들이대냐? 넌 아무 여자나 다 좋아?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어차피 가도 너 같은 남자들 밖에 없어서 하나도 안 좋거든 아니 그래도 몸 좋고 잘생기고 그런 남자 있으면 뭔 상관이야 그 남자가 넌 아니잖아 게이들이 자주 받는 오해 중 하나죠 게이는 남자면 다 좋아한다 그래서 막 이성애자분들 중에 게이가 나한테 고백할까봐 걱정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게이들은 자기 취향이 되게 분명한 편이에요 자기 취향이 아닌 남자들은 남자로 안 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착각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맘 모르고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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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like TNT Just like TNT Tell me that you'll be my baby I'm like TNT I'm like TNT I'm like TNT